컨셉 잘 잡아야 돼. 맨날 박서준이라는 사람들이 재수없게 볼 것 같아. 아니 누가 댓글에 짭서준이라고 해놨다고. 어? 독일어 공부하시던 거 어디 갔어요? 여기 하는 건 있죠, 여기. 네. 독일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? 원래 과외 선생님이었다고. 대화를 한번 해볼까, 우리? 대화를 할까요, 그러면? 어, 좋아요. 네. 됐는데. 제 부 HTLM? 네. 제 부학. 제 부학. 정말요? 네, 제 부학. 제 부 Lem은? 그 뭐지? 제 부학? 제 부학. 제 부학. 제 부학. 제 부학. 제 부학. 제 부학을 수 discs을 파악해놨습니다. 제 부학을 수 없는 것 같고요. 제 부학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오케이. 아, 오케이. 운드? 오늘 트레이닝은? 좋은 트레이닝? 아, 나도 잘 트레이닝. 아, 나도 잘 트레이닝. 뭐 할 수 있니? 공구. 공구? 공구가 있었니? 운드? 피아노. 파스탄. 뭐야? 미 뱀. 미 뱀. 축구 대장. 인키? 세요? 정확히. 파스탄이 포인트. 롱비스 개트렌드. 롱비스 개트렌드. 롱비스 개트렌드. 어떤 거야, 독일어? 롱비스 개트렌드. 카타스트로프. 그래도 알아줬잖아. 파스탄이 포인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